전주시가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일몰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전주시민의 경우 7월 1일부터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. 재활용쓰레기도 주 2회,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. 적용 대상은 단독주택과 상가 등 11만여 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 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.